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발을 모으고 죽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정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곱은 죽기 전에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창세기 49장 33절을 He gathered up his feet into the bed 그래서 그의 발을 모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거두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 예에 소프 바 예에 소프 이것은 모우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사프의 와우 계속법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침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조용히 누워서 발을 이렇게 모으고 흐트러짐이 없이 곱게 뻗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을 모았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날 때 발을 쫙 벌리지 않잖아요 발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어른을 뵐 때 손을 모으고 발을 모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야곱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흐트러짐이 없이 산 것을 대변해 줍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6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낙은의 길에서 맡겨준 사명을 힘을 다해 마치고 그 걸음걸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험과 환란의 연단을 통해 은혜 속에 자리 잡은 경건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치는 순간이죠 우리는 늘 걸어갑니다 또 때로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을 믿음으로 마쳤다는 표시로 다리를 쭉 뻗고 마지막에 발을 싹 모으고 경건하게 숨을 거두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66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실로 그 발은 믿음의 발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 발을 모아서 마지막 한 걸음의 순간까지 잘 마치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황원역 결산의 최고 절정입니다 오직 사명을 다한 사람들만이 죽을 때 야곱처럼 발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야곱은 발을 모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길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야곱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죠 이것은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돌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야곱은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휘삼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66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험악하기만 했던 나근의 세월 147년 동안 맡겨진 구속사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 발을 모으고 본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최후 모습은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마치는 모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발을 모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믿음으로 두 발을 곱게 뻗고 그 끝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바쳤습니다 실로 그의 인생은 모든 맡겨주신 사명을 마감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 믿음으로 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닥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발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아멘